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. 외국 여행 가면 그 나라의 시장과 마트 구경하고 또 우리나라랑 물가가 어느정도 차이 나는지 둘러보는 재미가 또 솔솔하죠. 지금 보이는 곳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동네 슈퍼마켓입니다.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 물가가 참 착한데 현지인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 하나 사기도 힘들다고 하네요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. 몇 전 전부터 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마트에서 장보는데 연말한 거 가지고 살 게 없더라고요. 아르헨티나 물가가 어떤지 같이 살펴보시죠. 2003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1페소가 한국돈으로 3.78원입니다. 마트 앞쪽에 이렇게 수채파스타가 판매를 하는데 수채파스타가 한 팩에 거진 1,500원 정도 합니다. 아 이건 또 바게트 생제인데? 아 이건 말도 안돼. 300원밖에 안합니다. 300원. 그리고 역시 아르헨티나는 소고기죠. 소고기 한 팩에 5,300원입니다. 우리나라 하늘이랑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되는 가격이죠. 정말 어메이징 아르헨티나입니다. 고기 부위별로 이렇게 따로 포장이 되어서 팔고 있는데 이렇게 큰 거 한 팩에 한 15,000원 정도밖에 안합니다. 정말 놀랍죠. 진짜 고기 천국입니다. 여기는. 자 그리고 물이 1.5리터 정도에 470원. 이런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. 야 그리고 여기는 정말 야채랑 과일이 엄청 저렴한데 감자 680원. 아 1kg에 680원 정도 합니다. 그리고 당근이 1kg에 1,200원 정도밖에 안합니다. 정말 끝장납니다. 방울토마토는 보통 토마토보다는 살짝 비싸네요. 3,000원 정도 합니다. 아 그리고 레몬이 700원밖에 안한답니다. 과일도 엄청 신선하고 야채도 신선하네요. 그리고 햄이 보통 3,200원 정도 하는데 좀 더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. 야 그리고 치즈가 엄청 저렴합니다. 치즈 요런 거 한 팩에 850원. 천원도 안합니다. 천원도. 그리고 이렇게 팩에 담긴 우유는 1,400원 정도. 딸기, 초코우유는 조금 더 비싸고 그냥 보통 흰 우유는 이거보다 좀 더 쌉니다. 그리고 전부다 콜라가 1,470원. 와 우리나라 콜라 가격에 비하면 정말 착하죠. 우리나라 콜라는 LG생건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지 않습니다.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가격이 엄청 비싼 편에 속하죠. 요런 디저트 오류든 한 2,000원 정도 하고 이건 약간 브랜드 있는 파스타인데 처음에 보셨던 수제 파스타보다는 살짝 비싼 느낌이 듭니다. 그래도 가격이 엄청 착하죠. 자 이런 햄버거 패트도 있는데 이게 한 팩에 2,300원밖에 안합니다.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대표 메뉴 엠파나다. 우리나라 만두처럼 생긴 그런 건데 맛이 정말 좋습니다. 이게 한 4,000원 정도 하네요. 맥주는 대략 1,400원 정도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커다란 아이스크림도 판매를 하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대략 한 6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이건 또 가격이 좀 더 저렴하죠. 그리고 스윕 오렌지 주스가 한 3,500원 정도 합니다. 아르헨티나는 뭐든지 수입품이 좀 더 비싸죠.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행사 제품 메뉴인데 파타고니아 맥주랍니다. 이게 한 2,400원 정도 하네요. 또 술이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는 것 같습니다. 맥주는 그리고 요 녀석들은 나름 또 브랜드 빵인데 수제빵보다는 좀 더 가격이 나갑니다. 한 팩에 한 2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수제빵 느낌으로다가 판매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대략 한 1,230원 저렴하죠 빵도 이런 롤케이크 같은 게 대략 1,900원 정도 합니다. 아르헨티나도 수입 제품이 많이 있는데 수입 제품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심지어 우리나라보다는 좀 훨씬 더 저렴한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. 과자도 또 엄청 저렴한데 요런 감자칩이 1,100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. 우리나라 과자 가격도 정말 거품이 엄청 심한 것 같습니다. 몸에도 안 좋으니까 조금씩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누텔라 잼도 있는데 이게 한 4,500원 정도 하네요. 잼도 무척 다양한 게 많고 요런 과자 같은 게 어떤 맛인지 궁금하긴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또 커피가 또 7,000원 정도 하네요. 한 통에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한 알파오르 우리나라 초코페이 같은 느낌인데 이게 또 유명 상품입니다. 가격은 좀 더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그 차가 대략 한 1,200원 정도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마트 차를 아주 수시로 즐겨 먹기 때문에 마트 차가 요런 큰 용량인데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. 자 그리고 와인이 아르헨티나는 정말 정말 저렴합니다.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와인 마시면 끝장날 것 같습니다. 와인이 한 병에 3,000원 정도 하는데 질 좋은 와인도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죠. 아르헨티나는 와인 생산국이기 때문에 질 좋은 와인이 많기로 소문이 났죠. 아르헨티나 여행 와서 정말 질 좋은 와인 선물하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또 행사 제품인데 4,800원 만원이 넘는 와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파클린 와인도 상당히 저렴한데 이게 샹동이라는 스파클린 와인인데 이게 9,900원 좀 더 큰 거는 가격이 좀 더 나가죠. 아르헨티나 물가가 관광객 입장에서는 참 괜찮죠. 우리나라도 좀 저렴해지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